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로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 직후에 3천 명을 넘겼던 것을 고려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작할 완화된 거리 두기를 거쳐서 다음 달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수도 있어서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건설 현장.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종사자들은 탈의실, 화장실 등을 공용 사용하고 편의상, 인근 음식점을 지정해 함께 이용하시면서. 확진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들과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매주 4,500명씩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사흘씩 이어진 개천절 연휴와 한글날 연휴 여파로 확진자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추석 전 수준으로 확진자 규모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거리 두기와 다음 달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은 인구 대비 63.9%로 313만 명만 더 접종을 끝내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기 위한 70%를 달성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완화와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다시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방역의 긴장감각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기구가 얀센 백신도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에 활용하도록 권고해 국내에서도 조만간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이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이준 производ 과정입니다.